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우리 고향에 있는 수업을 연출하는 상황 그냥 규모놓죠 규모 놓고 간장 돌려야죠 찹쌀떡 찹쌀떡 조금방 찹쌀떡 찹쌀떡 이제 잘 보이네 바로가진 흰색이니까 잘 보이네 그래야지 비주니까 잘 빈다고 감수제 더 넣어야지 네 감수제 더 넣어야지 맞아 넣어야지 내가 잘 패틀 맞은거 같아 예 됐습니다 잘 됐어 아멘 아멘